어디, 재밌는 프로가 없으려나? 야겠다! 7월 17일 월요일 저녁 8시 오늘의 뉴스입니다 코코밍이 드디어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감독님 도가니에 너 구야발겠다! 한층 더 귀여워진 모습으로 몰래몰래 친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숨은 천사들 좋았어! 귀요미 천사 코코밍과 함께하고 싶다면 채널 고정! 에그엔젤 코코밍 7월 17일부터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